고전특강 고전특강으로 대학장구라고요 주희가 대학에 줄을 낸 게 있어요 대학장구 조선 선비들이 500년간 본 책입니다 조선 선비들이 500년간 본 책이 대학장구 대학 아시죠? 사서 중에 대학 대학에 장을 나누고 굴을 나눴다고 해서 장구인데요 주희가 낸 책인데 대학장구 중에 경물치지보망장이라고 경물치지에 대한 설명을 주희가 보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대학책으로 제가 쓴 대학책에서 123페이지거든요 거기 한번 짧아요 짧지만 엄청난 핵심이 담겨있는 그림이다 어떻게 성인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보세요 대학의 핵심이 뭡니까 경물치지 그 다음 뭐죠? 경물치지 경물담이 구조적인 우선순이거든요 8.5이 구조적인 우선순입니다 경물이 돼야 치지가 돼요 치지가 돼야 성의 그 다음은 또 잘 아시죠? 정심 수신 재가 치구 평천하 이러면 그 성인 성인 내성외양이라고 하죠 성인이면서 천자인 성인이면서 천하를 경영하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죠 대학 공부 안에 성인 천자 내성외양 인격적으로는 성인 밖으로 위치는 천하를 경영하는 환극이 되는 비법을 배우는 데가 대학이에요 소학은 형의학 배우는 데면 대학은 형의상학 배우는 데 철학 배우는 데요 그래서 소학이 분과학 위주라면 과학 위주라면 대학은 철학 위주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학이 있냐 그러면 그 대학 아니냐 그러는데 거기는 과학에서의 소중대지 예전에서 말한 진짜 대학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 과학은 소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철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철학학당은 어디 있죠? 이 시대의 대학은 홍익학당이 대학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어느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 다니셔도요 그 대학 아니니까 소학 공부를 심오하게 하는 거예요 소학도 그 끝은 소학을 어린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소학은 분과학이라 그 끝은 심오한 박사의 영역이에요 전문가의 영역이고 소학 예전에 예약 사후 소수 예절 음악 활쏘기 뭐 술의 몰기 글쓰기 글쓰기 글의 원리 단순히 서해가 아니라 글의 원리 탐구 소학인데 이 소학도 끝까지 가려면 박사까지 가야죠 그런데 이게 소학이란 말이에요 철학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대학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구 평창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게 이게 대학이다라는 게 대학의 핵심이 격물치지면 이 격물치지 핵심 내용이 뭘까요? 지금 흔히 격물치지를 과학으로 이해하고 많이 써요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격물치지 그러면 과학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직접 구체적 개별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서 호편추산적인 개념을 얻으라 이거죠 지혜를 얻으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라는 게 개념화 돼서 우리 마음에서 자리 잡는 건데 그럼 이 물건이라는 거는 개별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개별 구체적인 사물에 나아가서 격 연구를 해가지고 뭘 얻어야 됩니까? 개념적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지혜는 단순히 개념만이 아니죠 한편으로는 직관 한편으로는 개념이겠죠 직관에 근거해서 올바른 개념화까지 가능해야 치지죠 그러면 일견 보면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사물에 나아가서 연구해서 호편법칙을 찾아내라 과학에도 써먹을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대학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가 된단 말이에요 구조적 우선순위에서 이게 구조적 우선순위는요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토대가 안되면 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혜가 없는데 지혜라는 건 결국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데 선과 악을 판단을 못하는데 성이라는 것은 선을 하고 싶고 악을 하기 싫은 거고 정심은 내 마음에서 선을 구현하고 감정에서 악을 제거하는 거고 수신은 내 몸에서 선을 구현하고 악을 제거하는 거고 제가 치고 평천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천하 국가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를 배격해야지 평천화가 되는데 선악 판단이 어디예요? 격물치지에서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악 판단 못 해버리면 뒤는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격물치지예요 이 격물치지 해석을 놓고 주자와 왕양명이 의견이 갈리게 됐죠 동시대뿐이 아니니까 왕양명은 명나라 때 주자학을 먼저 공부해서 격물치지를 연구하다가 주자 격물치지 문제 있다 잘못됐다 자꾸 사물에 나아가서 연구하고 지혜를 얻으라고 한다 왕양명이 깨달은 건 뭘 깨달았죠? 심증리 내 양심이 여기서 심은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 진리더라 내 양심이 진리니까 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면 선이요 내 양심이 찜찜하다고 하면 악이지 왜 밖에 사물에 나아가서 연구를 하라고 시켰느냐 주자 잘못됐다 해가지고 왕양명식의 격물치지 이론이 이제 명나라 때 중국에서는 유행합니다만 조선에서는 제대로 힘을 못해요 조선은 주자학 중심의 500년 철학 왕국이었으니까 그래서 또 요즘 와가지고 왕양명 이론이 더 맞지 않냐 내 마음이 진리고 양심이 진리니까 내 양심이 좋아하면 선이요 내 양심이 싫다고 하면 악이니까 양심을 설명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자의 격물치지 이론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오판하는 분들도 생겨요 왕양명을 또 조선시대는 제대로 공부 못하던 왕양명학을 공부하다 보니 근데 양심에 대한 왕양명의 설명은 탁월합니다 다만 대학 설명은 주자가 훌륭해요 주자학과 설명한 게 맞아요 원문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왕양명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물을 무력으로 판단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무력을 바로잡으면 양지를 이루게 된다 양지를 구현하게 된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물을 내 마음이 진리니까 내 마음 안에 어떤 물건이 밖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게 물건이고 내 마음의 어떤 대상이 내 마음에 떠오르건 그 대상을 양심적으로 처리하는 게 치지 양심의 온전한 구현 이치를 양지로 본 거예요 양심으로 이것도 탁견이에요 이것도 훌륭한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훌륭해요 근데 원래 대학의 격물치지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자는 원문대로 잘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양명이 오판하고 공격한 것도 커요 왕양명이 이 말과 주자의 이 말이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그냥 이걸 합친다면 합쳐질 수는 없을까요 내 양심에서 자명한 게 선이요 찜찜한 게 악이다 이거랑 바깥 사물에 나아가서 연구해야만 지혜를 이룰 수 있다 다른 것 같으세요 이게 다르다고 보면 주자 양명이 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조선 500년간 왕양명 말이 맞다면 조선 선비들은 뭔가 공부를 잘못하게 돼요 이런 논리로 예전에 정인보선생 이런 분들이 양명학파 입장에서 조선 망할 때 조선이 선비들이 공부를 애초에 대학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조선이 망했다 이렇게 공격했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누구보다 왕양명식으로 양심 성찰 양심 구현을 강조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학 설명은 주자가 잘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쳐볼까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건 양심 성찰인데 이 양심 성찰을 누구보다 강조한 데가 주자학입니다 주자학 내 마음에서 마음에서 싹이 하나 났을 때 그게 선인지 악인지 낌새를 봐서 선이면 키워주고 악이면 제거하라 여기 주자학의 핵심이 마음 공부에요 그럼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 주자랑 양명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항상 내양심 천하의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이미 원래 있단 말이에요 주자학에서도 주자가 이런 말 했어요 이 펜 하나 프란포기 하나에도 진리가 다 있다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럼 프란포기를 연구하는 걸 격물로 생각한 거예요 왕양명이 대나무 연구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주자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대나무를 연구한들 과학자가 연구하는 게 낫지 철학자가 대나무를 연구해서 갑자기 뭘 얻겠어요 그러니까 병만 생겼죠 그 차이는 뭐냐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철학과학을 구분하고 얘기하느냐 철학적 보편 법칙이 있어요 보편 법칙에는 그리고 보편 법칙에는 과학적 보편 법칙이 있습니다 제 강의 많이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근본 원리는 하나입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는 하나입니다만 시공을 초월한 시공 안에 들어오면 철학적 보편 법칙은요 뭘 가르쳐주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선악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선이요 이렇게 했을 때 악이다를 가르쳐줍니다 과학적 보편 법칙은 인과를 가르쳐줍니다 이 원인에는 이 결과가 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선악이라는 것도 인과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인과법이 결국 선악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과를 선악의 차원에서 다루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과와 선악이 아주 별개가 아니라 보편 법칙은 기본적으로 인과 법칙인데 과학적 인과 법칙과 물리적인 인과 법칙과 우리 심리적인 마음에서의 이 인과 선악의 인과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 선악의 인과를 따지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아무리 과학에 전공을 잘해가지고 투철학에 파도 선악의 문제에서는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물질에 전공을 해가지고 핵을 만들 정도 우주적인 힘을 끌어다 쓸 정도로 과학력이 늘어나도 과연 선한 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선악의 인과에 대해서는 캄캄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철학적 보편 법칙을 연구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말한 이 경물치지는 직접 사물에 나아가서 개별 구체적인 현장에 나아가서 연구를 해야만 선악에 대해서 철학적 보편 법칙을 얻게 된다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자는 철학적 보편 법칙을 얻으라고 이걸 풀었지 대학도 대학이 원래 그런 의도였을 거라고 푼 거죠 대학은 철학학당이니까 주자는 당연히 철학적 보편 법칙을 얻으라고 푼 거죠 그런데 왕양량 같은 양반은 여기서 과학적 보편 법칙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대나무를 막 일주일째 노려보고 대나무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대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병만 생겼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야지 이게 경물치지에 전혀 맞지 않게 왕양명이 연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린 거예요 철학적 보편 법칙과 과학적 보편 법칙이 혼동된 채로 연구를 하니까 대나무에서 뭘 얻어야 될지 모르고 과학적인 보편 법칙을 얻으려고 대나무를 실험할 거면 대나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야죠 철학적 보편 법칙은 대나무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어떤 선 어떤 악을 얻을 건지를 연구해야 돼요 대나무를 어떻게 다룰 때 내가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고 어떨 때 양심이 찜찜하다고 하는지 이걸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연구도 왕양명이 뭘 잘못했는지 설명하는 논문을 못 봤어요 왕양명이 주자를 이해를 못해요 왕양명 말 듣고 또 주자 까느라고 바쁘고 주자는 조선시대 500년간 선비들은 공부 잘했습니다 사물에 나아가서 개별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왕양명 말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에서 뭐가 찜찜하고 뭐가 자명한지 개별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서 직접 내 마음에서 자명찜찜 양심 성찰을 연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선악에 대한 보편 법칙을 얻을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원래 본성의 이니지의 법칙이 있고 우주에 음양오행의 법칙이 있더라도 밖에 있는 음양오행의 법칙이나 내 안에 있는 이니지의 법칙이나 다 똑같은 오행의 법칙인데 하나인데 왜 내가 연구를 해야만 알아지냐는 말이에요 결국 내 안에 이니지의 원리가 아무리 있더라도 내가 부딪혀서 개별 구체적 사물에서 양심 성찰 공부를 해야만 선악에 대해서 내가 감각이 생겨서 자명찜찜 그 감각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자명해지고 자명해지다가 제 학당에 홍의학당에서 말하는 아공의 법칙이 알아질 때가 되고 아공의 법칙도요 기본이 되는 보편 법칙들부터 알아지지 않겠어요 그 하나하나 알아가다가 어느 날 그게 쌓여서 아공이 이런 거구나 자아가 공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또 법공 마음법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구나 또 하나 터지고 또 내가 알아낸 자명함 보편 법칙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더 자명한 걸 계속 개별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서 연구하다 보니 아 이게 법 90이라는 육바람일 이니지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구나 이게 탁 터질 때가 와요 이럴 때 한 레벨씩 올라갑니다 아공 화련관통이라고 그래요 아공 터지고 복공 터지고 작은 정보들 자명함이 모였다가 어느 하나로 바둑판 깨지듯이 깨질 때가 와요 그걸 화련관통이라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탁 터진단 말이에요 물리가 터진다 하게 터져요 그거 한 레벨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홍의각당에서 공부하셔도 홍의각당 철학각당입니다 똑같아요 경물치지 잘 하셔야 돼요 실제 사물에 나아가 연구하셔서 근데 그게 사물만 바깥에 있는 사물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하나 들어와 있는 사물을 연구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자명찜찜을 파악해서 연구하다가 철학적 보편 법칙을 깨닫는 거예요 왕양명하고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말만 다르지 자세히 왕양명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여기서 주자가 경물치지에 대해서 그래서 대학에 있는 설명만으로는 이게 맛이 안 사니까 어떻게 공부해서 경물치지만 잘해도 성인이 된다는 얘기 지혜를 여러분 상구보리하면 붙여줘 보리를 얻으면 붙여줘 유교에서요 경물치지 잘하면 성인이에요 이미 성의정심수신제가 피고 평차나도 이게 안 되고는 경물치지도 성공을 못해요 어차피 이걸 먼저 이게 다 끝난 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부터 시작해 가면서 이 공부 역량 되는 만큼 성의정심수신제계를 하는 중에 이 공부가 원만해질 때 경물치지도 그 끝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육바람이를 총체적으로 닦다가 반야가 터지는 거지 반야만 다 닦은 뒤에 방편 닦으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맨 앞에 경물치지가 있냐 안 만큼 하게 돼 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자명한 걸 알아내면 아공의 법칙 조금이라도 알아낸 것만큼 내가 삶에 적용하게 돼 있고 그걸 가지고 내 가족을 대하게 돼 있고 내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법공 조금이라도 알아내면 그게 점점 커져서 자명함이 커지는 겁니다 자명함을 키워간다는 게 불교에서 말한 반야바람이래요 즉 주자는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반야바람을 얻기를 바란 거예요 반야바람을 터지는 신법을 써놨습니다 그게 주자의 경물치지 잃어버린 걸 보완했다 분명히 원래 대학에는 있었을 것이다 주자 주장이죠 원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다른 글이 더 있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 글이 꼭 있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주자가 주장해서 보완을 해놓은 게 경물치지 보망장입니다 123페이지 볼게요 제가 두 달락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달락 나의 지혜로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라 경물치지의 핵심이 뭐냐 근래 주자가 스승 삼으신 분이 정자인데 정자의 뜻을 은밀히 취하여 대학에 빠진 부분을 보충해봤다 내가 이른바 지혜를 이루는 것이 치지가 경물에 달려있더라 사물의 본질과 말단을 파악하는 것에 달려있더라 사물의 본말을 연구하는 데서 우리가 지혜를 얻더라 라는 것은 바로 나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나아가 원리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뭔가 내 원리는 답이 나한테 없고 왕양명처럼 내 마음이 진리인데 내 밖에서 진리를 찾는 것 같죠 주자도 똑같아요 우리 본성이 진리라고 주장한 양반이잖아요 이니이지가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마음에 근본 터전이 실체가 본체가 진리에요 진리 덩어리인데 애고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알아요 애고는 뭘 연구하기 위해서 애고가 경험하는 사물을 가지고 연구해야죠 애고가 경험하는 사물에 나아가서 원리를 파봐야 돼요 그러면 사물의 본말을 연구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모든 사물에는 보편 법칙이 있더라 그리고 근본 원리가 있더라 이게 본말 아닙니까 근본 원리가 본이라면 보편 법칙은 말단이죠 자 경물치지의 이 격이라는 말이 나무 각각의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각각의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의 잎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말단 말자가 되고요 뿌리 부분에 표시를 하면 뿌리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존재하죠 근본 본자가 돼요 경물이라는 건 사물의 나무의 뿌리 부분과 나무의 말단 부분, 본말을 한 줄 하나로 꿰서 한 줄기로 꿰서 나무를 바라보듯이 사물을 꿰뚫어볼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본 원리, 음양오행의 근본 원리가 있어서 현상에서 음양오행의 보편 법칙들이 구현되고 있는지 이거 알아내야 된다 즉 우리 마음도 하나의 사물이죠 우리 마음을 가지고 대상으로 연구하면 연구 대상인 거예요 그냥 물은 우리 마음에 개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 이니에지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의 사단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희노애락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희노애락과 사단을 연구해 보니까 뭐예요? 보편 법칙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음양오행 작용하는 보편 법칙이 발견되죠 희노애락도 오행이요 사단도 오행이니까 더 들어가 보면 그 오행의 근본 원리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서 시공간 안에서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하고 잘못된 거 보면 화나고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칼같이 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욕망이 충족되면 기뻐하고 즐겁고 욕망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슬퍼한단 말이에요 희노애락도 칼같이 음양오행 공식대로 굴러가고 이니에지도 고차원적인 음양오행의 공식대로 칼같이 굴러가더라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말단이에요 그 본질은 뭐냐 우리 본성 안에 이니에지의 근본 원리가 있어서 우주 만물의 음양오행의 근본 원리가 있어서 태극이 있어서 여기까지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 알아내려면 경험해보지 않고 개별 구체적인 사물에 나아가서 말단부터 연구를 해보지 않고 말단에서 경험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단에서 본질을 추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단만 연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단인 개별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서 그 말단에서 줄기를 파고 들어가 보면 저 말단에서 파고 들어가 보면 뿌리에 도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나무는 어떤 말단에서 시작하고 줄기 따라 쭉 끊어지지 않게 파고 들어가면 뿌리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과학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심리현상 물리현상 과학적 대상 철학적 대상들을 연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뿌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이니에이지의 근본 원리고 불교식으로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입니다 근데 그 원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 재밌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답이 있었는데 나는 왜 선천적으로 이미 갖고 있는 걸 후천적으로 만물을 연구해야만 알아낼 수 있느냐 이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공식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선천적으로 본성이 있고 양심이 있더라도 후천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사물과 부딪히면서 사물상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그래서 주자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나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반드시 나아가서 원리를 연구해야 된다 내가 경험하는 그 사물이라는 게 꼭 바깥에 있는 물건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사물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게 사물이에요 내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거에서 생각감정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거에서 원리를 연구해야 돼요 어떤 음향오행의 원리가 거기 적용되고 있는가 연구하다 보면 사람 마음의 신령함에는 지혜가 없을 수 없고 천하 마물에는 원리가 없건만 내 마음 안에는요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요 지혜 이게 공적영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예요 참나의 지혜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참나의 지혜 이게 유교에서는 허령지각이라고 그러죠 텅 비어있는 중에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어요 타고난 마음을 깨뚫어보는 자명한 직관력이 있어요 그 알아차림의 힘이 있어요 이걸 지혜라고 한 겁니다 지금 번역을 제가 이 지혜가 있어서 보세요 지혜는 직관도 지혜지만 이건 불교에서 무분별 지혜라고 하죠 분석지혜 분석지혜 후둑지라고 하죠 직관에서 얻은 거를 분석하는 지혜 분석지혜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개념화하는 것도 지혜이고 직관하는 것도 지혜니까 두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지혜에는 두 개가 있다 이 직관은 태양과 같은 지혜이고요 개념은 달과 같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그 자체로 빛나요 직관은 그 자체로 빛납니다 여러분이 직관으로 아신 것은 그 자체로 빛나요 개념으로 이해한 것은 선명함이 떨어져서요 개념은 반드시 직관 태양을 만나야만 빛납니다 달이라는 게 원래 스스로 빛을 못 내죠 태양빛 받아야 빛나죠 이 개념화 개념은요 체험이 없으면 체험도 직관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내가 이 채득한 진리가 없으면요 이 분석이나 개념이라는 건 힘을 잃어요 분석하다가요 점점점 찜찜해지고 희미해집니다 개념이 아무 힘이 없어요 선명함이 없거든요 태양빛에서 멀어질 수 그러니까 체험이 있고 직관이 있어야만 이 지혜는 빛난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체험도 이 개념의 빛을 대주지만 영적인 체험 즉 이 직관 영적인 직관이라는 것은 모든 이 철학적 분석 철학적 개념의 빛을 대주고 자명함을 대주고 선명함을 대주는 태양과 같은 뿌리다 근본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애초에 그런 태양빛 같은 지혜가 있어요 선명한 허령 텅 비어있는 중에 신령하게 사물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직관력이 있어요 애초에 이 직관력이 있으니까 내 안에 이 지혜가 있고 천지만물 내가 내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만물의 원리가 있는데 모든 만물의 원리가 있는데 알아내면 그만하냐 그리고 그 원리도 결국 내가 원래 내 마음 안에 허령지각 안에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본성이 내가 원래 갖추고 있는 본성을 시공 안에서 시공 안에서 육군으로 생각감정 오감으로 경험을 해가면서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원래 갖추고 있던 선천적인 본성이 이니에지라는 거 음향우행이라는 걸 후천적으로 자각할 뿐입니다 그걸 개념화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돼요 현상계에서 직관만 있으면 안 되고 직관은 원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개념화까지 해야 우리 애고가 지혜를 얻었다 하는 게 됩니다 이게 경물치지의 본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물치지는 천지만물이 애 뿌리가 내 마음이라는 거에 근거해서 경물치지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불교 영향이 아니에요 이거 불교 영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인데 불교 영향이 아닙니다 불교 들어오기 부처님 부처님이 쓰신 그런 경전들이 문헌화하기도 전에 동양에서 뭐가 있었죠 중용이 나왔어요 중용은 공자님 손자가 바로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용에 중용에 뭐라고 써 있어요 희노애락 미발이 희노애락이 생각감정이 발동하기 전이 천하의 뿌리다 천하가 다 우리 마음 희노애락이 일어나기 전 그 마음자리에서 천지만물이 나왔다 법공과 이런 모든 핵심이요 법공과 부공 핵심이 유교에서는 중용에서 이미 선포됐습니다 주자는 불교의 도움을 받아서 유교의 본색을 밝힌 것 뿐이에요 이 중용도 제대로 이해되려니까 불교가 들어와야나 이해됐던 거예요 제대로 이해되려면 그런 또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거 재밌죠 그러니까 이 주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용과 한 세트인 대학에 나와있는 이 격물치질을 그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신령함에는 지혜가 없을 수 없고 천지만물에는 원리가 없을 수 없으니 없는데 왜 우리는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걸까 오직 원리를 연구하지 않아서 지혜가 지극하지 않은 것 뿐이다 생각감정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만물인데 지금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생각감정으로 경험하는 모든 거잖아요 그게 물인데 그 물을 연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혜가 없는 것 뿐이다 우리는 뭐든지 알아낼 수 있다 사실은 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원리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건과 내 마음을 둘러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대학은 철학적 보편 법칙을 연구하는 데니까 과학적 보편 법칙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학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가르침을 시작하며 배우는 학인들로 하여금 천하만물에 나아가서 천하만물에 모든 걸 경험해 보면서 이미 자명하게 알아낸 원리 내가 알아낸 희노애락과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가지고 더욱 연구해서 그 극치에 이르기를 구하게 하는 것이다 그 극치에까지 연구해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왜 그래봤자 음향 오행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주자가 뭔 말을 했냐면 천하만물을 다 연구해봐라 이니에이지 네 가지 범주밖에 없다 결국 오행 오행밖에 안 된다 오행으로 다 수렴될 뿐이다 모든 천지만물의 원리는 근데 이니에이지로 모든 걸 다 재단할 수는 없지만 결국 수렴된다 왜 음향 오행의 원리니까 모든 천지만물의 원리가 한 원리니까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주자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앉아서 명상만 하고 있지 말고 명상만 하고 있지 말하는 거예요 내 양심 안에 답이 있다고 해서 명상만 하고 있지 말하는 거예요 내 본성 안에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있다 해서 명상만 이니에이지가 안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만행을 하지 않으면 육바람일이 안 닿겨요 내 안에 본성은 육바람일이지만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인 전문을 해보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고 일처리 해보지 않으면 육바람일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능력이 개발이 안 돼요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주자도 천하 만물에 나아가서 이니에이지를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인 하나 연구하려고 사랑 하나 연구하려고 천하 만물에 나아가서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 스승을 향한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애인을 향한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수많은 사랑을 연구해야 됩니다 예절 어떤 예절 어떻게 쓸 때 더 자명하게 우리가 나의 겸손함을 표현할 수 있는지 천하 만물에 나아가서 연구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나의 수호지심이에요 결국은 정의를 연구한다는 건 내 마음 안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이니에이지의 원리 중에 의의 원리에서 나오는 수호지심 정의감을 연구하는 것뿐이에요 내 정의감을 온전히 내 정의감이 수호지심이 제일 자명하다고 할 때까지 파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왕행명하고 주자가 다르지 않아요 이 연구법에서는 본질은 다르지 않는데 제자들 중에서는 공부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서로 싸우죠 서로 잘하는 장점들이 서로 차이가 나면서 싸움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거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그 방법은 아니고 성인될 방법이 없거든요 양심 구현할 방법이 없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측은지심 남을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을 얼마나 개발하느냐 내 가족한테만 쓰느냐 내 이웃한테 쓰느냐 천하의 모든 중생한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인의 마음 개발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레벨이 결정나고 그게 결국은 천하 만물에 나아가서 부딪혀보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인을 어떻게 인을 개발할 거냐 측은지심 실제 불쌍한 사례를 접해보지 않고 어떻게 측은지심을 개발할 거예요 어떻게 보편 법칙을 연구할 거예요 측은지심에 관련된 보편 법칙 인의 보편 법칙 사랑의 보편 법칙 정의의 보편 법칙 예절의 보편 법칙 지혜의 보편 법칙 천지만물의 원리를 다 개념화하지 않고 어떻게 십의지심 지혜의 보편 법칙을 논하고 어떻게 내 십의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 능력을 온전히 개발했다고 할 거예요 내 마음의 개발과 천지만물의 이치의 획득이 둘이 아니에요 내 사단이 개발되는 만큼 유교는 무조건 왕명 양명이건 주작은 사단 확충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수호지심 십의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을 확충해가지고 천지만물에 나아가서 확충시켜가지고 천지만물의 원리를 알아낸다 알아내고 나보니 결국 내 안에 원래 있던 이니에즈의 원리더라 사단을 일으키던 원리를 밖으로 경험해보고 알아낼 뿐입니다 육바람일 연구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불교 공부하는 분이건 유교 공부하는 분이건 일지보살 이상 가서 육바람일 전문가가 되려면 대학 중형 좀 보세요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지보살 이상의 구공의 세계 육바람일의 세계 이니에즈의 세계는 선비들 글이 참 훌륭합니다 불교에는 이렇게 정밀하게 된 게 드물어요 불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화원경을 번역한 사람으로서 불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장당이 있어요 설명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교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불교는 일체 유심주의에 강하면 유교는 그 일체 유심은 유심인데 어떤 원리 내재된 원리 때문에 천지만물이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지 주역도 다 그런 연구거든요 음양오행 64개의 연구라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스님들 중에도 도에 밝으신 분은 주역도 연구하시는 거예요 일체 유심을 우주 만물의 법계를 이해하려면 64개를 이해하지 않고 우주 만물의 법계를 어떻게 이해해요 쉽게 법계 법계 하는데 우주 법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64개로 생겼어요 음양오행으로 생겼고 공부하는 법 지금 제가 얘기해야 될지 양명과 주자를 통합해서 말씀드린 감도 되니까 감도 있으니까 여러분 유교 공부 하시는데 불교 공부 하시는데 꼭 도움되시는 말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자의 글을 통해서 그래서 천지만물에 나아가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안에서 이니에이지의 법칙을 연구하고 자명찜찜의 법칙을 연구하다 보면 양심성찰을 끝없이 팟 나가다 보면 그래야 철학적 보편구칙이 알아지니까요 그러면 하나하나 그 홍의각당식으로는 아공이 알아질 때가 있고 법공이 알아질 때가 있고 나아가서 구공 육바람이 통으로 알아질 때가 오겠죠 이니에이지가 통으로 깨뚫어질 때가 오겠죠 그걸 활용관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조 활용관통법 일조라는 건 한 아침에 어느 아침에 저녁이어도 상관없는데 어느 아침에 문득 그동안 알아낸 자명한 것들이 하나로 쫙 깨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활용관통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담동을 놀러가서 청담동에 대해서 자명함을 얻어요 청담동은 이렇게 생겼구나 좀 알아내요 좌먼 쪽을 놀러가서 또 알아내요 악후정 쪽을 놀러가서 알아내요 근데 어느 날 알아내요 이게 다 이어져 있구나 다 한 동네구나 다 내 머릿속에 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따로 놀던 게 쫙 깨질 때가 와요 악옹의 법칙도 그래요 어 내가 무상하구나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우주는 날로날로 새롭구나 이런 것들이 쫙 깨지면서 아 현상계는 날로날로 새롭게 무상하게 굴러가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반면에 이 본성의 세계는 영원 불멸하구나 이렇게 하나씩 깨진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천지마무리 다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생각감정호감이 알아차리는 허령지각이 없이는 존재를 할 수가 없구나 알아차려야 존재하는구나 이런 게 하나씩 깨뚫어지다가 어느 날 쫙 깨지면서 아 이게 마음법이 일체 유심조라는 게 이거구나 더 나아가서 일체 유심조는 일체 유심조인데 천지마무리 어떤 원리로 나왔을까 마음에서 음양오행으로 나왔구나 그러니까 꼭 뭔가 만들어지면 오온이 만들어지는구나 6원도 7원도 아닌 오온이 꼭 터져나오는 건 오행의 원리가 있어서 그렇구나 불교식으로 말하면 지수아픈 공의 원리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화렴관통하는 법이에요 제가 아공복공구공을 말씀드린 건 홍의각당에서 철학공부하실 때 그 순서로 자명함을 확충해 가면 좋겠다는 거 또 이런 예도 드린 적이 있어요 밤에 캄캄한 밤에 빌딩이 몇 층이고 한 층에 방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막 불을 저는 그랬죠 무조건 공부할 만한 거 아공복공구공 중에 알만한 거 내가 쉽게 알만한 것부터 자명하게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부터 무조건 불을 켜시라 자명함을 키우시라 이게 경물치지예요 내가 자명한 것부터 내가 판단할 때 자명하게 알만한 것부터 빨리빨리 자명한 진리를 알아내고 숲 원리를 얻으시라 지혜가 개발되고 한편으로 내 마음 측면에서는 지혜가 직관과 분석력이 개발된 거고 저 사물의 원리 측면에서는 보편 법칙이 근본 원리가 나한테 알아진 거죠 본래 둘이 아니니까 알아졌는데 이렇게 자명한 불을 자꾸 켜다 보면 그 건물이 층이 몇 개고 방이 한 층에 방이 몇 개고를 불 다 켜보지 않아도 어느 날 어느 날 아 알게 됩니다 꽥 막 불 켜고 다니다 보면 방마다 들어가서 그냥 손에 잡힌 대로 스위치가 잡히는 방은 그냥 불 켜고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돼요 문득 방 다 보지 않아도 아 전체가 뭐 63층이고 한 층에 방 몇 개 정도 있구나 하는 게 대강 나와버리죠 불 꺼진 방이 있더라도 보여 버리죠 윤곽이 윤곽이 보여 버리죠 그게 활용관통이에요 일단 보여요 다 알아서 활용관통이 아니라 한 번씩 깨져요 내가 알아낸 것들이 한 번씩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깨질 때 활용관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알던 게 입체적으로 꽤 뚫어져요 이거 활용관통입니다 모든 사물의 안과 밖 거친 것과 정밀한 것이 분석되지 않음이 없게 되고 이 말은 보편 법칙 말단과 근본 원리 본질이 다 다 꽤 뚫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물에 있어서는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 본과 말이 다 꽤 뚫어져 보인다 사물이 연구됐다 본말이 연구됐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상에서는 지혜가 온전해졌다 즉 직관과 분석이 탁월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해와 같은 직관력 달과 같은 분석력이 탁월해졌다 주자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물은 사물은 본 말이 다 분석되고 이 말은 격물이 됐고 물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은 격해졌고 내 마음의 온전한 본체와 광대한 작용이 남김없이 밝아지게 됐다는 건 직관력이 본체고 작용은 분석력입니다 해와 달이 광명해졌다 해와 달 합치면 밝을 명자죠 광명해졌던 내 마음이 그럼 치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이루어졌다 이런 날이 온다 이걸 일러 격물치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 격물치지 지금 이대로 주자 말대로 한다는 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본체에 대한 암 일체지와 천지만물에 대한 각각의 낱개의 만물에 대한 암 일체 종지를 하나로 다 얻은 부처의 열애지를 얻었다 이 소리가 됩니다 부처도 별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반야의 힘을 온전히 구현한 것 뿐이고 반야가 온전히 밝아지니까 천지만물의 진리가 다 알아줬는데 알아줬는데 알고 보니 원래 내가 알던 거예요 왜? 우리 참나를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하죠 법이 원래 들어 있어요 참나 안에 참나 안에 원래 들어 있던 법이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이 결국 음양오행의 원리입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대로 천지만물이 만들어진 거를 후천적으로 경험해보고 닦아서 지혜를 얻고 나니까 원래 알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랏더라 그게 이루어져야 성의정심 수신제가 추구 평천화가 된다 이 소리 이게 불교가 다르지 않고 왕양명이 다르지 않고 주자가 다르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죽어라 싸웁니다 조선시대만 싸운 게 아니라 지금도 싸울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도 싸울 것 같아요 이 얘기 좀 드릴게요 오늘은 격물치지 특강 주자의 격물치지론 특강 겸해서 왕양명과 불교와 홍일각당의 철학 공부 방법을 함께 곁들여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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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